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사령탑이 드디어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네티즌들의 반응은 반대 여론으로 엄청 시끄러웠죠. 과연 누구이길래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볼까요? 버펙트 클릭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끈 감독들 중 선수 출신으로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새사령탑으로 선임된 사람은 위르겐 클린스만입니다. 독일 국적의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축구 감독으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물론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에 꼽히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는 레전드로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끈 것은 물론 1995년 발롱도르 2위, 힙합 올해의 선수 3위 등 엄청난 실력으로 당대 유럽을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로 96 우승, 분데스리가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선수로서의 커리어로는 뭐 어디 하나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선수로서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축구계에 자주 도는 말이 있죠.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 보통 넘사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선수 출신의 인물들이 이상하게 감독과 같은 지도자에 오르면 몰락한다는 현상인데요.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기대심이 크기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도 선수로서 그를 기억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독일 통일 후 최초의 우승을 읽어낸 요아인 레프 감독도 우리나라의 차범근 선수의 백업 선수였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이런 케이스 때문만에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으로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2006년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 3위의 성적을 내기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미국 대표팀을 16강 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클럽팀에서는 세세한 전술 부족으로 참패를 당하는 경기가 많았는데요. 이는 독일의 유명한 선수 필림남의 자서전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클린스맘 밑에서 체력관련을 했을 뿐이다. 그의 불성실한 근무 이력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인데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십수년 전에 재택근무로 원격 지휘를 한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무직도 아닌 현장에서 선수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현장의 흐름, 전체적인 전술을 고려해야 하는 감독직이라면 말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감독으로서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요. 2019년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했던 헤르타 BSC에서 구단 수뇌부와의 불화로 70일 만에 감독직을 사퇴했습니다. 거액의 이적료를 지출해 선수를 이적시켜놓고 성적이 좋지 않다며 SNS 라이브 방송으로 사직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구계를 떠나 있던 그가 이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언론에서조차 이번 선임에 대해서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벤투도 처음에는 걱정스런 우려의 분위기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제시한 더 높은 연봉도 마다하고 적은 연봉을 받고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며 경기도 일산에 거처까지 마련할 정도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도를 쌓아가며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퇴임 후에는 오히려 벤투 열풍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새 축구감독 선임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의 출국과 입국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3월 24일 새롭게 출발하는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 과연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